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장문의 글을 통해 가지고 이상구 씨께서 까라면 까 이 내용을 보고 글을 남겼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금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공유할 가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들은 지금 정부 입맛이 맞게 사실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익숙한 나라인 거죠. 정부가 정책을 정하게 되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전부가 한방위로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문재인 케어 이전부터 의료정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의사들이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의료의 특성상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하게 되면 환자 생명이 바로 지장이 오기 때문에 불만이 아무리 많아도 함부로 파험되지는 사직을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태의 결정적 본질은 문재인 케어 문재인 포퓰리즘으로 1차 2차 진료가 붕괴되면서 대형 종합병원 거의 수도권이 기형적으로 커지면서 지방 및 동네 의사들이 그쪽으로 모조리 흡수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한 필수 진료 수가의 원가 보존률 이 50%에서 8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진료로 보존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아예 피부가 와 성형가로 빠지는 게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 수년 이내에 경기도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수천 병상의 대학병원이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사라지는 지방 대학병원과 지방 중소병원 지방 동네 병명 등의 인력 부족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정책 실패의 문제이지 의사들이 무슨 돈에 미쳤으라든지 그래서 생기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아무도 심지어 의사들 중에서도 똑똑하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CT나 MRI 남발에 대해서 의사들 욕을 무지해대는데 그것을 제외할 건 아니 의사들에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 심평원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CT MRI 찰령이 너무 잦아지면 그 비용을 환자에게 떠넘기지 않고 병원에게 떠넘기는데 그게 바로 삭감 이라는 것입니다. 즉 병원에서 진로비를 청구하면 심평원이 삭감하는 행태입니다.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이 CT나 MRI 찰령에 은근히 기대를 끄는 이유는 그나마 CT나 MRI 찰령 숫가가 유일하게 진로 원가를 상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책 실패를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의사들에게 돌리는 이유는 추척건대는 대통령이 뭐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특히 외과분야는 세계 최고이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진로비가 너무 싸다고 너무나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잉의료가 쌍방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간단한 감기나 고혈압 당뇨 맹장염 정도를 가지고 대형종합병을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친들 입장에서 혹시나 표심이 날아갈까 쉬쉬하고 넘어가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되어버리면 그 끝은 의료민영화와 급격한 의료보험료 상승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상부시 주장 두 개를 보니까 그나마 여러분들 돌아가는 것이 과잉진로는 왜 생기고 현재 의료수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그리고 급여진로하고 비급여진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의사 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걸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의료비가 이렇게 싸가지고 사람들이 과잉진로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과잉진로를 받으면 그다음에 약도 여러분들 의료비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건강보험 지출이 폭증할 수밖에 없겠구나. 수요를 낮추는 쪽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나 그거는 뭐 노력을 안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참 뭐 어느 문제든 문제가 해결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뭐 이런 걸 하라고 여러분들 세금으로 봉급 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